이 대장바라기들 소리버니 조식아 친구들한테 자레를 쏘라 이 대장바라기들 소리버니 이 대장바라기들 소리버니 이 대장바라기 이 대장바라기들 소리버니 이 대장바라기들 소리버니 이 대장바라기들 소리버니 이 대장바라기들 소리버니 내식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고 싶지 않아 그치? 그냥 마킹만 할래 나는 밖에서 뜨거운 느낌 수축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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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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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구 철없는 것들 야 너들 어떻게 생각하니 쟤네들 어떻게 생각해 애들이 지축을 잘 몰라 지들끼리 뛰어놀고 있어 지금 다시 들어가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 운동장으로 오늘 운동을 완전 개방하겠어 그러면 쟤네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치 또 시작됐어 달리기 개척기 놀이 보리 보리야 너무 심하게 놀지마 니가 제일 문제야 지금 너무 까불지마 진정해 진정 오늘 운동장 개방 실컷 놀아라 난 들어가서 또 영상 편집하고 이것저것 일을 할테다 전쟁을 할거지 까분도 사무소